이 꿈을 꾼 건 최근이 아니라 고등학생 때입니다. 정확히 말하자면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. 그 당시 저희 집이 사정이 안 좋았고 저 나름대로 고3이라는 진로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시기였습니다. 그 꿈을 꾼 날은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주말 토요일이었는데 그때 집 거실에서 저희 누나가 무한도전을 보고 있었고 저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피곤해서 조금 잠을 자겠다고 누나에게 2시간 후 깨워달라고 했습니다. 그렇게 저는 제 방에서 거실에서 나지막히 들려오던 유재성님의 웃음소리를 마지막으로 잠이 들었습니다. 정말 눕자마자 잠든 것 같았는데 눈을 감자마자 꿈을 꾼 것 같네요. 꿈속에 저는 학교 교실에 앉아있었습니다.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우리 반의 뒷문 쪽 바로 옆자리였어요. 저는 그 당시 꾸민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. 자각몽이라는 거죠. 근데 그 생각이 든 순간 교탁을 쳐다보는데 교탁에는 정장을 입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제가 서 있었습니다. 도플갱어처럼 말이죠.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. 저랑 똑같은 놈들이 저랑 똑같은 교복을 입고 서 있더라고요. 그냥 아무 미동도 없이 바닥만 바라본 상태로 흡사 그대로 죽은 거라고 볼 정도로 말이에요. 그 교실엔 저만 앉아있었습니다. 왜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생각을 다 하기도 전에 교탁에 있던 정장을 입은 나와 똑같은 놈이 출석부를 펼치더니 온갖 관절을 꺾으며 낄낄대는 목소리로 번호를 부르더라고요. 그러더니 창가 제일 첫 번째 자리에서 서 있던 저와 똑같이 생긴 놈이 주유소 신장 개업하면 춤춰대는 공기인형 마냥 온갖 관절을 꺾어대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겁니다. 왜 춤을 추는지 이 상황이 꿈인데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저는 그냥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조금 있다가 교탁에 서 있던 놈이 출석부를 다시 보더니 이번 춤추세요 라고 했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 번째 책상에 있던 놈도 똑같이 관절을 꺾어대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그 모습보다 제가 더 소름 끼쳤던 건 학교 책상을 끌면 그 밑에 쇠가 바닥과 맞닿아 들리는 소리 아세요? 그 끽끽대는 소리와 관절 꺾이는 소리가 함께 섞여서 들려오는데 그냥 그게 꿈인데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소름 끼치더라고요. 그렇게 제가 벙진 상태로 계속 그렇게 춤을 추고 있는 놈들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때부터 미친 듯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. 전 그냥 그것만 멍때리고 바라보고 있으니 교탁에 있던 놈이 저를 바라보더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꿈인 걸 자각하고 있었는데도 빨리 깨고 싶다란 마음만 간절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. 교탁에 있던 놈이 그 말을 하고 나서 관절을 꺾으면서 책상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놈들이 갑자기 모두 춤을 멈추고는 목을 꺾어 저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. 야 꿈인 것 같지? 하더라고요. 정말 그때부터는 미친 듯이 소리 지르기 시작하며 책상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. 그때 바닥에 손을 짚었는데 그 감촉이 아직도 생생합니다. 바닥이 피로 그냥 차있었는데 제 발목 그 정도는 찼던 것 같은데 그 피를 만지는 감촉이 진짜 같았습니다. 그때 꿈에서 깼고 땀에 젖어 옷이 달라붙은 불쾌한 느낌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. 그리고 딱 2시간 정도 되었을 때 누나가 저를 깨우러 왔다며 앞에 서있더라고요. 누나 말로는 방문을 열고 들어오니 제가 살려달라고 계속 속삭이고 있었다고 했어요. 그 이후 또 그 꿈을 꿀까봐 쉽게 잠 못 이루던 기억이 나네요.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재밌게 들으셨다면 추천과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